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며 하루 평균 외환 거래액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내일이 LG에너지솔루션의 코스피 대빛날입니다. 16년간 LG에너지솔루션의 제품을 공급해온 디에이 테크놀로지의 이종원 대표께 2차전지 업황 등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Nichole 센 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쓴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역 간 아파트값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래비 KB 부동산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 한강 이남과 이북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 격차는 2억 7천 5백만 원을 밑돌았습니다. 이달엔 두 지역의 평균 아파트값 격차가 5억 109만 원을 기록해 차이가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32조 원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도시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총 92곳으로 짓게 됐고, 이 지역들에서 풀리게 될 토지 보상금은 30조 5천 62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 토지 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 5천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 보상금 규모는 32조 6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 제네럴모터스와 전기차 배터리 제3 합작 공장을 추가 건설기로 했습니다. 제3 공장의 총 투자액은 약 3조 원 규모로 올해 착공을 시작해 2024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제3 공장의 생산 규모는 연 50기가와트시를 목표로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전기차 약 70만 대 탑재할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GM과 오하이오주의 제1 공장, 테네시주에는 제2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1, 2 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 35기가와트시로 내년에 양산을 시작해 생산 능력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금융권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빅테크처럼 은행도 충분한 플랫폼을 갖출 수 있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야 한다는 건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금융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공약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수 회장은 오늘 열린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업계가 금융의 넷플릭스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권과 빅테크사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사와 빅테크사 간의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회장은 빅테크는 전자금융법, 인터넷은행법 등을 통해서 금융업에 이미 진출하고 있지만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여전히 극히 제한돼 있다며 올해 도입된 마이데이터 제도 역시 은행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회장은 금융권의 비금융 진출이나 마이데이터를 개선해야만 공정한 경쟁 기반 하에 은행권도 데이터 경쟁력이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 금융당국의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전환 지원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는 듯해서 보람을 느낀다며, 3월 에이스 20대 대선에서는 금융의 생활 서비스 진출, 각종 데이터 활용 제약하는 규제 완화 등 새 정부가 다양한 규제 완화나 지원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강가하는 위험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해석 코풀소 리스크에 대해 현재 미국 금리 인상 등 해석 코풀소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상황이라며, 이외에도 금융의 급격 디지털화로 발생하는 사이버 리스크에도 대응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금융 전환으로 은행 점포 폐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프라인 점포 개수가 줄어드는 추세 자체는 금융 서비스 중심이 비대면으로 변함에 따라 불가피한 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인위적으로 점포 폐쇄 억제보다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파악한 후에 이에 맞는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지난해 수출입 규모가 커지고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며 외환거래기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작년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583억 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3% 늘어난 수치고,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 연중 일평균 최대치입니다. 상품별로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로 일평균 현물환 거래가 11.8%, 외환 파생 상품 거래가 9.4%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기록을 갈아치운 게 LG에너지 솔루션인데 내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 예측에서만 무려 일경 5천조 원, 기관 수요 예측에서 어마어마한 일경이라는 숫자를 봤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도 115조 원 정도, 150조 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 자체가 뜨겁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LG에너지 솔루션 1차 벤더로서 16년간 제품을 공급해온 코스닥 상장사, DA 테크놀로지 현황, 또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자세한 소식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DA 테크놀로지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 같은데, DA 테크놀로지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회사인지, 어떤 업황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는 LG에너지 솔루션이랑 2006년도부터 2차 전지 자동화 설비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에서 제품에 의존하던 노칭 장비를 저희가 국산화해서 성공하면서 협력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는 2차 전지 시장이 초기 단계라 협력 업체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분야의 1세대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5년 전에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면서 많은 디스플레이 장비 쪽 업체들이 2차 전지 시장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이 회사들은 업계에서는 2세대 업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사 이래 지금까지 수행한 프로젝트들을 한번 쭉 세봤는데요. 약 한 1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창사 이래 1만 개 정도의 크고 작은 2차 전지 자동화 설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저희 회사의 트랙 레코드입니다. 다른 회사들과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트랙 레코드는 국내 설비 업체들보다 월등히 많다라고 생각되고요. 해외에서도 자국 내 장비 수요가 많은 중국 업체들을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탑 클라스 수준의 트랙 레코드를 가진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업체다라고 저희 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표현을 좀 합니다. 오래된 기업들이나 업황을 가지고 있으면 시조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조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창기부터 함께하신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다 보셨잖아요. 2차 전지가 어떻게 발전을 해오는지 근 10여 년을 넘게 업계에 계시면서 보셨을 텐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이제 자동차, 전기차 많이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라인업 확대가 됐다는 건데 관련 기업들도 수혜를 많이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업황 요즘에 어떤지 먼저 간단하게 여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 삼성, SDI 등 글로벌 셀 조조 업체들 말고도요. 해외 업체들도 저희들을 좀 많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셀 제조라인에 1조가량의 투자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리비안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저희가 파일럿 설비 50억 장도 수주를 해가지고 올해 또 양산에 대한 부분으로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메이저 업체, 자동차 메이저 업체인 뭐 G사라고 표현할게요. G사에서도 파일럿 장비 저희가 한 40억 정도 수주를 해서 올해 상반기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업체서랑도 한 500억 정도 규모의 장비 납품 수주를 상담 진행 중에 있고요. 러시아 업체와도 비슷한 규모의 상담이 진행이 중에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인 또 스탈란티스 벤츠랑 프랑스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토탈이 대주주인 2차 전지 제조업체 샤프트가 합작을 해서 세운 유럽의 셀 제조업체인 ACC라는 또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2023년 말에 가동 목표로 1조 원 정도의 라인 생산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대사관 초청으로 저희가 거기 가서 이제 회사랑 같이 비즈니스 상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배터리 3사라고 하면 LG, 삼성, SK를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전 세계를 주름 잡는 회사들이고 이뿐만 아니라 중국계 회사들도 오고 있고 유럽계 완성차 업체들도 오고 있고 리비안도 오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오고 있다라고 저희가 봐도 될 것 같은 게 올해는 1차 벤더고 업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1차 벤더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주요 제품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잘 아시겠지만 설비 업체들은 크게 이제 여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새로운 장비를 개발할 때 셀 제조업체들이 발주를 하면 그때부터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지난해 제가 대주주가 되고 나서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약 한 600억 정도의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주문 개발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저희는 미래 제품을 선 개발하고 자체 개발하는 데 집중을 좀 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자동차용 배터리는 좀 용량이 커지는 게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서 길이를 600mm 이상의 롱셀 장비를 좀 준비를 했고요. 전극을 쌓는 과정에서 분류막이 은극재랑 양극재를 둘러싸게 만드는 스태킹 장비 그리고 금형을 이용해서 양극과 은극의 모양을 따내는 프레스 노칭 방식을 대신할 수 있는 레이저 노칭 장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비를 저희가 좀 준비했고요. 이 같은 저희 회사의 선 자체 개발 방식의 제품들이 LG에너지 솔루션에 호평을 좀 받았고요. 저희는 향후 2, 3년 동안 한 천억가량의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아이템 하나랑 오백억가량의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아이템 한 개 정도를 또 추가로 확보하는데 지금 열심히 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하고 그러면 영업 한 명이 또 많이 올해 내년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선 투자를 받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호평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내년은 이제 발주도 늘어날 것이고 뭐 좋아질 것으로 딱 보기에 예상이 되는데 중점적으로 경영하는 데 보고 계신 게 어떤 부분입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향후 2, 3년 길게는 5, 6년 동안 호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저희 회사 같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회사는 향후 4, 5년 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자는 목표 아래 올해를 그 토대로 다지는 한 해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인력의 고급화가 좀 필요하고요. 저희 트랙 레코드를 시스템화해서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제품 개발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만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쌍은 경험과 노하우를 잘 정리해서 일종의 지식 산업화하는 준비도 좀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수주 프로젝트의 고 부가가치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그래서 올해 실적 얼마나 할 건데? 좀 직관적으로 여쭤볼게요. 올해 얼마 실적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천억 매출을 목표로 저희 전 직원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어느 정도였어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백억 정도 매출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두 배 이상 되는 매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했을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스모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도 조금 짚어주시겠습니까? 기존의 대주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우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좀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작년에 제가 이제 12월에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라인 리트나 해결이 됐다. 네, 유상증자도 참여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뭐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경영권이 안정화됐다고 지금 보셔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네, 한마디로 표현을 좀 해주셨고요. 네, 이거 길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깔끔하게 듣고 끝내는 게 만약에 해결이 됐다면 나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주주분들이나 좀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짚어봤고요. 작년에 이제 실적이 대비해가지고 그럼 올해 올라간다는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실적 터너라운드가 확실하게 되게 되면은 향후에 이런 천억 원대의 그런 실적들이 쭉 이어지면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올해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요. 지난 2년 동안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전반적인 고객사들의 장비 발주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고객사의 경우에는 생산시설에 대한 설치랑 시운전을 위한 인력의 이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서 그 발주 자체가 중국 자체 내로 돌려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직전 대주주 문제에 대한 부분 있어서 영업 환경에 대한 부분도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뭐 기간 동안에 저희 회사는 이제 뭐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요. 그리고 레이저 노칭 장비, 미래 기술에 대한 장비 개발, 그리고 해외 완성차 업체들한테 신규 장비에 대한 수주로 이제 올해는 터너라운드 될 거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이 결과로 올해는 이제 침체 직전인 이제 수주 목표 천억대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익과 관련해서는 지난 2년간 이제 뭐 영업이익을 좀 많이 적자를 이제 많이 받는데요. 올해 3분기와 4분기에는 이제 분기 흑자를 기록한 뒤에 내년에는 이제 목표는 내년 목표는 연간 분기마다 다 흑자를 내는 부분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되겠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잘 이제 가게 된다면 굉장히 또 순항을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제 마지막 질문 저희 뭐 껄끄러운 질문들도 다 해결하셨어요. 뭐 라인 부분이나 대주주 부분이나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만 향후에 포부도 있으실 거고요. 경영 계획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까요? 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2차전지 제조사들의 공격적인 증설 계획이랑 그 다음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투자 등으로 설비업계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신규 업체들의 진입이랑 그 다음에 배터리 제조사들의 원가 절감 노력으로 경쟁 또한 더 치열하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이런 환경에 맞춰서 저희 회사에서는 지난해까지 지속적인 R&D 투자와 국내외 신규 고객 창출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 호기를 잘 살려서 흑재 전환은 물론 수익성 높은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시기들이 있고 참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하는데 잘 이겨내셔서 중견기업으로 거듭나시고 나중에는 또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하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크놀로지 이종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10일 갤럭시 언팩 2022를 개최하고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22를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들에게 초대장을 발송하고 삼성 갤럭시 언팩 2022 행사를 온라인으로 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2월 10일 오전 0시에 열리는 이번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S22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완전히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를 공개할 것이라며 이번에 공개될 제품은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 갤럭시 S 시리즈의 신제품으로 기존의 규칙을 깨고 나와 스마트기기의 한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의 모바일 경험의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L.S. 전선이 인도네시아 전력 케이블 공장을 중공했습니다. 성장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지화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L.S. 전선이 인도네시아 전력 케이블 공장을 중공했습니다. 2000년 9월 자카르타시 인근 아르타 산업단지 6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공장을 착공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공장 중공으로 L.S. 전선은 미국, 폴란드,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서 총 12개 생산법인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L.S. AGI는 L.S. 전선과 인도네시아 10위권 대기업인 아르타그라 그룹의 합작 법인입니다. L.S. 전선은 AGI 그룹의 은행, 호텔, 건설, 리조트 등의 현지 사업 경험과 영업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공장은 앞으로 전력 송배 전용 가공 전선과 빌딩, 플랜트용 저압 전선 등을 주로 생산하게 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전력 인프라 구축과 건설 경기가 활발한 아세안 최대 전선 시장 중 하나로, L.S. 전선은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과 한국 기업의 진출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선 시장이 빠른 회복제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자국 업체를 보호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별 현지 시장에 맞춘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독자적 사업 영역을 높이는 전략으로... 한편 인도네시아는 2019년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우섬 동칼리만탄으로 옮기는 수도 이전 정책을 발표했고, 최근 관련법이 현지 국회에서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 신수도 건립에 따라 향후 20년간 다양한 인프라 구축 수요가 늘고 건설 경기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가 오늘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발대식에는 서울 지역 44개 리모델링 조합과 26개 추진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협의회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표준 예산 수립과 마감제 연구, 공사비 검증, 세제 개정 참여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서정태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 회장은 리모델링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법령과 제도의 미미함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재난피해 회복 지원에 집중합니다. 올해는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4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정새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재난피해 회복 지원과 시장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조봉환 이사장은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진공은 지난해 성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13조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4조 2천억 원의 긴급융자 대출 등이 투입됐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새 희망 자금부터 시작해서 특히 작년에는 버팀목 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 회복 자금, 842만 명이 13.9조 원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4가지 집중 과제를 추진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정착과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긴급융자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희망 대출 1조 4천억 원, 인원 시설 제한 업종과 여행, 공연, 전시업의 10만 명 대상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각각 공급합니다.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 판로 확대에도 나섭니다. 침체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와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오프라인 행사를 열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신기술을 보급하고 오투어 플랫폼 진출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혁신 행정으로 업무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이 지난해 가입 150만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이 공제 제도에 기여한 기업 및 조합에 감사하는 자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적 공제 제도 노란우산.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 공제부터 일시 분활금으로 목돈 마련 등 가입자들의 사업 제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2007년 출범한 해당 제도는 당시 예산 부족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14년 만인 지난해 7월 제적 가입 150만을 달성했습니다. 이날 중소기업 중앙회에선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정착하기까지 기여한 회원 조합과 관계 기업의 노고를 감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GS리테일 BGF 휴먼 넷부터 전기공사 공제조합 등 다양한 업종의 조합이 참여해 노란우산 공로폐를 받았습니다. 현재 150만을 넘는 가입자를 지닌 노란우산 제도는 2030년 300만 가입자, 부금 4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150만 가입 대상자들의 복지 수요에 발맞춰 서비스를 더욱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